여럿밤 안녕 얘들아 여럿밤 오늘은 말이지 경주에 왔어 너 오늘 경주에 왜 왔냐 바로 WCOP 챔피언스 데이 2를 하러 왔는데 광타라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인호형이랑 우리 빅스택의 석화니 둘 다 남은 인더머니 했지 그래서 둘은 속상해하고 있는데 경주야 경주 이곳은 어쨌든 경주 브이로그 시작해보도록 할게 이마트도 기아집으로 돼있어 와우 전복 칼국수집도 기아로 돼있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이걸 빌렸어요 2만원 주고 저기 보세요 노을 약간 보세요 노을 와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첨성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첨성대 첨성대 저기 적혀있어 네 첨성대 가보시죠 네 첨성대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근데 우리 영상 찍은거 첨성대를 안찍었네 첨성대를 안찍었네 첨성대를 저기 어이가 없네 여럿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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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이지 어저께 메인이벤트 인더머니하고 경주 구경한 다음에 오늘 하이롤러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192명 나와가지고 19명 남았어 18명 인더머니인데 거짓말처럼 더블타임이네 지금 10은 이만큼 있어 자 보면 지금 192명 나와서 1등 상승 7천만원이고 18등까지 상승인데 19명 남았어 진짜 엄청난 순간이야 지금 이제 버블타임인데 우리 또 스티브 다른데 가지고 어제 우승하고 오늘 좀 상처 입었죠 오늘 지금 멘탈 나갔습니다 지금 저거 스티브가 오늘 이거 봐 총 몇 분 쳤어요 두 번 쓰셨는데 15분이요 15분 쳤어 15.. 두 번 쓰셨는데 이야 첫 핸드 언더덕은 에이스킹 딱 오길래 네 잘못 안 짰다 싶더라구요 그럴 때 기분 있죠 그리고 또 전날 또 잘 됐는데 오늘 안 되고 이렇게 또 포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엄마 플레이어 플레이어 좀 뒤로 빠져주세요 여기 테이블 플레이어 아니다만 뒤로 빠져주세요 3 3 3 4 5 2 2 나이스 2 여러분 머리 3 4 4 4 야 인더머니 이쁘다 계속 이제부터 진짜 출발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프레이어 다른 뜻이에요 아니 아니요 여기 이제 폴맛 자 빅팟입니다 빅팟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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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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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오 오 아주 좋았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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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맙습니다 플레이 아웃이요 와 깜디어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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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의 거의 핫팟이셨는데 여러분 일단 엄청 큰 거 먹었습니다 지금 파이팅 해볼게요 자 지금 하이롤러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지금 13명 살아남았고 한 180만 정도 있는데 어떻게 라드 딱 어떻게 1에 대해 또 그림 그려지나요? 엣지업 엣지업 한번 또 그려지나요? 엣지업 아 제발 그런 또 기쁜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13명 남아가지고 지금 아 블라인드가 너무 커서 지금 스틸 한 번만 당해도 콱콱 나가야지 다운 블라인드가 5만 10만이에요 그래봤자 18 비비밖에 안 돼가지고 한번 일단 파퇴를 가는 걸로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입니다 일단 일단 10 비비됐어요 그래가지고 3명 떨어지면 파이널이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연 파이널 갈 수 있을까요? 아니신 분들 뒤로 물러나세요 촬영팀 촬영팀 와 출입 온다 여러분 드디어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송대홍이랑 같이 라드팍이랑 파이널 테이블 1번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테이블 일단 왔습니다 자 W쇼피 파이럴로 파이널 테이블 자 여러분들 파이널 테이블 시작합니다 여기는 멋진 분들입니다 자자자자 6만 12만입니다 6만 12만 지옥의 블라인드 UTG 자 파이널 테이블 올라오자마자 UTG 플러스 원에서 올인이고 버튼에서 리올을 쳤습니다 여러분 일단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3등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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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 네? 버프 받아야지 버프 중요한 걸 안 하니까 자꾸 칩이 녹잖아 오빠 뭐 하는 거야 3등 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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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5 5 5 5 5 5 6 5 5 5 5 아홉 아 진짜 자 5립 나왔습니다 라드타같이 걸렸어 자 박형규님 잭파켓 김승렬님 에이스식스 수딛입니다 클럽 8 3킹 8 2번 네 퀸 재고사켓의 승리입니다 눈물 닦고 어쨌든 아까 누나 지금 누나 수릿이 좋아서 지금 넣었는데 이렇게 걸리네요 몇둥으로 마무리 하셨죠? 8등은 520만원 받았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칩이 없나 4BBB 5BB니까 아 플라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라드랑 붙나? 네 또 라드랑 붙어가지고 봤어 잡혀있는거 같아 아이쿠 어쨌든 뭐 다음에 또 도전하겠죠 열심히 잠시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에 도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